수많은 예측은 있었지만 결국 이변은 없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전북 1당에 복귀했는데 9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4년 전 엄한 회초리를 맞았던 상황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9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 성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당선자분들이 원팀이 돼서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자들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섬기는 국회를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또 생산적인 국회로 변모드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도내 10개 선거구 중 9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한 두 곳을 제외한 도내 모든 선거구에서 이길 것으로 예측된 전주 MBC 여론조사와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의당에 밀려 고작 두석에 그쳤던 4년 전 판세를 완전히 뒤집은 결과입니다. 김성주와 한병도, 김윤덕 모두 4년 만에 경쟁자에게 서력됐습니다. 유일하게 내준 남원임실 순창 이용호 당선자 역시 민주당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어 사실상 석권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비례 포함 전국 180석이란 역대급 선적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28석 가운데 27석을 휩쓴 호남의 경우 민주당 당선율이 96%가 넘어 누가 나서도 낙선이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4년 전 도민들의 심판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9명의 당선자들이 자신들이 내건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MBC 뉴스 이창혁입니다.